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주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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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유 유튜브 구독해야지 마주복유의 괴얼스엠알 ASMR 아니고 괴얼스엠알 그래서 오늘 해볼 괴얼스엠알은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괴직품인 찰떡아이스 치즈떡볶이 맛을 먹어볼건데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탭드라고 할인공 마주복유 이거 2021년 3월 신상품인데 이게 그렇게 불피가 나게 팔리고 있더라고 우선 어생김새는 살구색에 하얀 밀가루같은게 많이 묻어있어 우선 어생김새는 살구색에 하얀 밀가루같은게 많이 묻어있어 튈색김빵새는 살구색에 하얀 밀가루가 많을것이 훨씬 적은 많이 묻어있어 그리고 이게 안에 아이스크림 내용물인데 자세히 보면 바닐라에 빨간 반점 같은 거 있거든 이게 뭘까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와 우와 먹어봐 야, 이거 캡사일리스는 야, 뭐야? 아, 너무 매워 야, 아이스크림에서 매움맛나? 얼얼해, 지금 이거요 어? 진짜 맛은 모르겠고 그냥 아이스크림에 캡사일리스 부은 느낌이야 뭐지, 이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아이스크림은 이 맛이 나지? 어떻게 아이스크림에서 이 맛이 나지? 아이스크림은 이 맛이 나지? 쫀득하긴 되게 쫀득한데? 아이스크림 와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흘러오라고 땀이 나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찰떡아이스크림 치즈빵볶이 맛 한번 먹어봤는데 야 이거 하 계속 매운 뇌가 올라와 심지어 쓴 뇌나 지금은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거 여기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괘씽 많이 해 유튜버로서는 도전하기면 좋은 것 같은데 간식으로 먹기에는 살짝 저세상 맛이야 하 하 하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찰떡아이스 치즈떡볶이 한번 먹어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마주 보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컨티듀 마주 보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아닌데요 한번 보기요 두번 보기요 자꾸만 보기요 보기요 또 보기요 너도 보기요 쟤도 보기요 우리같이 마주 보기요